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비판의 수위를 좀 올리니까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더러 많지는 않지만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의무로 양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 여행을 통해 가지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분이 잘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맡았으니까 사람이 또 상식이 있으니까 또 좋은 집안에 컸고 건전하게 이름도 살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풍경에서 컸을 때니까 잘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침묵하는 걸 보면서 역시 저분은 선거부정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겠구나.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대통령 책무를 완전히 그냥 포기한 거구나. 국민과 후손들을 선거부정 세력의 일당 지배 체제에 밀어넣어버렸구나. 한 집안의 가장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자식들 세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문제를 고민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선거부정 세력의 압제에 국민들이 시달릴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거를 침묵한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지하자 좋다 이런 윤석열이라고 외치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미치지 않았는데 내가 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가 미친 사람입니까 미쳤게 뭡니까 선관위를 두고 선거범죄집단이라고 부르고 김용빈을 부르고 여러분 선거범죄집단의 수계라고 부르고 윤 대통령을 보고 뭡니까 선거범죄집단에 투항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제가 부르겠습니까 저는 지극히 기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위중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의 여러분들 논평을 보니까 이준석이 아마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네요. 미래일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홍준표 시장의 그런 내용을 자주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인연이 있다면 그분은 고대 법대를 나왔고 저는 고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그것도 연배가 좀 차이가 나니까 전혀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강력시장의 논평을 소개하는 것은 비교적 짧고 단호한 문장으로 정치 논평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지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공천 받아본들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낙선할 게 뻔하고 유승민도 못해본 당대표를 자력으로 넘어섰습니다.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거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 캐스팅 보트도 질 수 있는데 영악하고 한매친 이준석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리는데 참 당 지도부가 무지하고 태평스럽습니다. 한 번 바람나 가출했던 사람이 두 번 가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대구 광력시장하면서 그냥 시장이 나지 왜 이렇게 논평을 하냐 옆에 보니까 딱 하니까 논평은 아겠습니까 하도 하는 것이 한심하니까 어떻든 홍준표 시장처럼 꾸준하게 이런 정치논병을 호불호를 떠나서 비난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낙선할 게 뻔하고 선관위가 이번에 이준석이 좀 도와주죠. 선관위는 알라딘 램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낙선한자를 당선한자로 바꾸고 당선한자를 낙선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진 기관이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선거에서도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든 전능한 기관이 선관이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선거에서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든 이런 공적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는 무궁무진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별히 이준석과 하태경은 선관위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번에 당선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니까 그때는 그때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그래도 우리 편인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면 뭐 할 수가 없지만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낙선할 게 뻔하고 이번에 낙선하게 되면 사전사폐가 되겠죠 유승민도 못해본 당대표를 자력으로 넘어섰다 제가 오늘 홍준표 시장 글을 소개한 것은 이준석이가 어떻게 지심으로 당대표가 됐나 이야기죠 홍준표 시장은 다른 부분에 다 솔직 담백한 부분이 많은데 선거에 관해서는 너무나 가리는 것이 많죠 이준석은 당대표가 자력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이름될 자력으로 당대표가 됐습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선거 부정 문제로부터 국민의 힘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악과 타이반 세력이기 때문에 악의 주구나 도구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다른 이야기는 제가 동의하는 거가 많은데 이준석은 당대표를 자력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 웬만한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감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이런 국민의 힘의 2021년대 2월 당대표 경선 결과입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투표는 공직선거의 사전 투표와 같은 것이고 ARS 투표는 당일 투표와 같은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조작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호영과 하단의 조경태와 홍문표는 모바일 투표 득표일 빼기 ARS 투표 득표일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차가 3% 이내에 다 여러분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A 빼기 B가 나경훈 보시기 바랍니다 ARS 투표는 당일 투표와 비슷합니다 조작이 좀 힘듭니다 나경훈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승리했습니다 47대 28로 그런데 모바일 투표를 나경훈과 이준석이 39대 39가 나온 겁니다 A 빼기 B가 나경훈은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플러스 10.92%입니다 이거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표본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국민의 힘의 침묵 부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불당은 행한 자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다 4.15 총선 후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단계만 하더라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고 정치권 모두가 침묵한 이후에는 모두가 선거 부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썩은 줄은 몰랐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바일 투표가 이런 표본 수가 11만 9천입니다 12만 명입니다 ARS 투표가 3만 129만 명 어마어마하게 큰 이름은 통계적으로 이 큰 표본 집단입니다 국민의 힘의 선거인단이라는 모집단으로부터 모바일 12만 ARS 3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클수록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일치한다 국민의 힘의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이라는 모집단의 특정 후보의 득표율은 표본 집단인 모바일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ARS 투표에서 나경훈이 47% 이준석이 28% 차지하게 되면 비슷하게 모바일 투표 득표율도 47대 28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이 선거 사물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선관이라는 선거 범죄 집단이 담당한 겁니다 김기현은 자유롭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듯 단식하면서 결사 반대해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선관이라는 선거 범죄 집단 함께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발표 안 했습니다 김기현이도 이러면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다 침묵하는 것은 어떤 놈은 큰 도독질을 한 거고 어떤 놈은 작은 도독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큰 도독질을 한 건 완전히 밝혀졌고 작은 도독질을 한 건 이것만 보더라도 너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당대표 경선만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대선 후보 경선은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악과 타협에서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악과 타협해 가지고 악의 도구나 주구가 지금 돼 있다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또 하나 올리는데 과하지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 오늘이 영원할 줄 알지만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 철일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보면 흔히 홍준표 씨는 뭘 압니까 그냥 국힘이 대피할 걸 흔히 알고 있는 것 같네 하기사 시안부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집단 체면에 빠져 있지만 대피한다는 것을 본인이 여러 차례 뭡니까 노골조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2024년 총선 결과를 예고할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드디어 이제 뱀 아가리의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다 이제 참정권을 통해서 권력 교체는 꿈도 생각하지 마라 너 그거 봤잖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마 무지막지한 이런 부정선거를 했다 윤 대통령이 입 다물고 김기현이 입 싹 다물고 뭡니까 헛소리하는 거 안 봤냐 혁신위원회는 무슨 혁신위원회냐 인재영입단 무슨 인재영입단 나오면 무슨 인재를 여러분들 영입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 자리 차지하는 거다 서울특별시 49자리 가운데 세 자리 경기도 여러분들 58자리 가운데 한 자리 인천광역시의 빵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범죄집단인 선거관리위원회 시연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그동안 일곱 분이나 사용하던 사전투표 득표수 도덕질하기란 방법을 탈피해가지고 완전히 안정적인 그리고 획기적인 사전투표 조작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더 이상 꼼짝할 수 없겠구나 7.5%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지역구 의석수는 더블당이 194석 그래서 여기다가 비례대표 이런 47자리 가운데 20자리를 더 하게 되면 214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의 모가지라는 것은 그냥 더블당 이름들 그냥 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하고 싶으면 탄핵시키는 것이고 탄핵이 아니라 우탄핵도 시키면 우탄핵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5% 이름 조작하더라도 더블당 단독으로 탄핵 개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203석을 차지하니까 이거는 그냥 과학입니다 최소 7.5% 정도는 조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도입한 신종 사전투표특표수 조작 방법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했고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 경기 인천에는 국힘당은 4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왜 집단 체면에 빠졌습니까 집단 체면에 빠지고 작은 도독질을 하다가 여러분들 악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까 까 너희들 까 그럼 우리도 깐다 뭐 이런 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친다이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니 알았을 다 합시다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여러분들 강고를 하나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를 낸 것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고 그 다음에 4권이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입니다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대해주시고 그 다음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소개한 것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책으로는 탕랑이 더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